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캐나다 토론토 지구 연합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많은 양들도 보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셨는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처럼 많은 6개 센터가 모여서 함께 수양회를 했는데 많은 은혜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스카보로 센터에서도 많이 참석을 해서 다음 사전에 보면 우리 시베프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성을 하고 미래의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2세 3세들을 통해서 미국과 캐나다와 전세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수양회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적인 수양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가범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범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망하는 사람의 태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저희들이 참으로 눈망한 강아지와 같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욕심과 또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되짚고 살아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생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띄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상이몽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똑같이 길을 가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정말 깡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광주 한번 오는 것이 엄청난 벼슬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광주 오냐 부모님이 병원에 갈 때 광주에 오게 됩니다 시골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치료하시러 광주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저를 이루기 위해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모님은 때로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고 계시지만 저는 광주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막 꿈에 부푸는 것입니다 야 광주에 가면 사직공원에 가서 회전목마를 타야지 지금은 패밀랜드가 즐길 것이 많지만 그때는 사직공원에 가서 원숭이 보고 회전목마를 타는 것이 엄청난 벼슬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며칠 전부터 막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주 간다 사직공원 간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병을 치료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광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자기들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갈릴리 촌놈들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것도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자기들에게도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허황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참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너무나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조근조근 그들이 정말 가져야 될 인생의 가치 참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과연 나의 명예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돕고 살리는 데 쓸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방향을 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앞서서 가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앞장서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함의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이 에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되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에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세양들과 세계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가서 당하실 일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10장인데 8장에서 말씀하셨고 9장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10장에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넘겨주겠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석유관들에게 넘겨주고 죽이기로 결의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엄청난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역사를 이처럼 험난한 대속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막으시고 죽으시고 다음에 살아나게 되신다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길을 가신 그 고난에 자기도 동참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아이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야구부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구부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때 예수님은 분명히 에루살렘에 올라가면 능용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실 리가 없지 아니 그걸 믿지 않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해로증권을 무너뜨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믿음이 또 좋아요 그때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을 때 오른쪽 왼쪽 2인자 자리와 3인자의 자리는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청탁을 합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자리 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왕이 되시면 중요 요직은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친척을 좀 안겨주세요 엄마 찬스를 쓴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베드로가 항상 걸림돌이 됐습니다 점점 에루살렘에 다가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베드로가 이인자 자리에 앉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을 해서 점수를 많이 땄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목소리가 크고 항상 반장 노릇을 해왔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리더십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베드로가 이인자가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실력으로는 뒤집을 시간도 없고 사건도 없을 것 같아서 옳지 우리 어머니를 이용해서 청탁을 해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치맛바람의 원조였습니다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자리를 청탁한 것이죠 그런데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다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다 생각이 있어요 동상이몽 전부 다 자기들 올라가면 자기들 생각할 때 그래도 내가 참 안드레는 내가 오병의 사건때 히들을 쬐지 내가 베드로 데려왔는데 내가 무슨 일 잘했는데 내가 장막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는데 다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별 전저감이 없던 열심당 시몬도 머리띠를 띠고 데모를 할 기세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친인척 비리가 얼마냐 야구부와 여완은 각상하라 각상하라 이런 데모를 할 그런 대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사장은 형 가인이 아비를 돌로 쳐죽이잖아요 동생이 더 인정받으니까 돌로 쳐죽여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h그룹의 삼형제가 서로 유산 문제 때문에 의제를 하고 형제간에 아버지하고도 막 소송진을 불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삼형제에게 형제간에 일륜을 끊지 말고 그리고 다 의산도 주고자 했는데 의절하고 나가버린 그 둘째 아들을 장례식에서 쫓아냈습니다 너는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고소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자식이 아니다 장례식이 아니다 있을 자격이 없다 쫓아내버렸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 공정태도 한 숯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수한 형제 들인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밥그릇 싸움을 하고 야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38점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 아들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의 에루산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의 마실 잔은 죽음의 쓴 잔이고 예수님 마실 세례는 침뱉음과 뺨 세례인데 좋은게 아니고 왕이 되는 영광의 축배가 아니고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걸 마시겠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이 할 수 있습니다 어이 좋은 자리만 준다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구부와 요한이 이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야구부는 열두 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음의 쓴 잔을 마시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반모샘에서 유배를 당해서 치삭증에서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뭘 바라고 하는지 알고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 너희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죽음의 쓴 잔을 마시기는 마실 거야 그러나 자리는 아니야 자리는 내 소관이 아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리에 앉힐 자를 앉히시고 패할 자를 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신척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제 제자들의 문제 핵심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자리를 탐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집권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높은 자리에만 앉으면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린다 뽐낸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기는 투권 누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희생을 강요해서 그렇게 해도 뭐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리라는 것이 정말 무섭죠 자리에 한 번 앉으면 사람들이 꼬박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정말 갈리리 촌사람 출신이지만 예수님 덕에 자리를 좀 앉으면 우리 좀 한 점 풀어보고 우리도 한 번 특권을 누려보고 우리도 한 번 멋있게 한 번 살아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을 보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그러나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는 특권을 누리고 자기는 잠깐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아픔과 상처를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아픔과 상처를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또 칼을 갈죠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를 잡겠다 그래서 권력을 찬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아랫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또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계속 인류 역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배와 억압과 또 반란과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경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신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보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자 43절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삼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이 정말 큰 자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으뜸이 되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이 굴리면서 자기의 특권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자 하기보다도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의 피로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잘 도와서 그들을 섬겨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정말 위대한 삶이지 세상 직군자들 같이 사는 삶은 절대 위대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말해서 낮아져 섬기는 삶은 자기가 꽃이 되고자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꽃피우는 삶을 꽃피워주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썩어지고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의 인생이 꽃피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으로 말면 주거하는 생명을 살리게 되고 나의 헌신의 수고로 해산의 수고로 말면 죄로 방된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들으면 참 은혜롭지만 실제로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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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낮아져야 되는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가 손해의식이 느껴지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낮아지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원망 불평 교만 뜨는 자들 항상 원불교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 이 원불교 끊임없이 엄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할 때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확 한 번 화를 내고 싶고 자꾸 반발적인 양들을 보면 쫙 명암을 꺼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매닥 보인 줄 알아 이렇게 귀를 그냥 죽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노랭이를 씹는 심령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감당을 해야 그 사람이 나중에 감동을 받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멋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셨어요 자 우리 마가본천체의 의절이 되는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모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영광과 종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긴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섬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죄인들이 치료해야 될 대가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광과 종기를 받게 합당하신 데 섬기면 받게 합당하신 데 섬기로 오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종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그것은 그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너무나 엉망이 되고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죄 없고 고맙는 어린 양 같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적물로 바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그래도 의미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자 하고 또 결혼해도 애들을 낳지 않고자 합니다 내가 결혼해서 왜 배우자에게 매이는 삶을 사는가 내가 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계속 괴롭힐 텐데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지 그래서 개들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워도 자식은 안 키우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처럼 인간이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신 종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스 5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희린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 받을만하고 우리가 의로울 자격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희린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희생만 했으니까 예수님이 실패하고 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필리포서 2장 9절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석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자편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 피조물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가장 종교한 자여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면 망하지 않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많은 생명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여금 섬기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와서 그 발자취를 보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가 정말 존경스럽고 자기들도 그런 인생을 살고자 했다고 다 말하진 않았지만 다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눈에 띄는 한 천여 성교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켄드릭이라는 텍사스에서 온 성교사인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내가 천 개 누군가에게 주어야 될 목숨이 있다면 한국이 그 목숨을 받아야만 된다. 내가 만약에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내가 그 천 개를 다 조선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조선의 백성들이 이 성교사를 아무나 존경하고 다 우러러보고 조선에 와서 아주 정말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25살에 한국에 와서 성교사로 살면서 자신은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말을 배웠는데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9개월 만에 소천을 했습니다. 세상에 1907년에 성교사로 왔는데 25살 나이에 9개월을 성교사로 활동하고 소천을 했어요. 죽으면서 저 말을 넘겼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결혼도 못해보고 꽃다운 청춘을 내가 이병 땅에서 맹장염 수술 성교사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조선을 살아났던지 저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분이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봐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순교했고 토마스 성교사와 제임스 성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린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내년이면 피어나서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것들도 여러 나이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소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 25살의 처녀 성교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텍사스의 고향의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20명이 새로 성교사로 왔답니다. 그리고 캐드릭 성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조선 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많은 성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인생은 어차피 한계의 목숨밖에 없어요. 한 번 사는 것입니다. 25년을 살든 8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떤 사람은 5등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굴림하고 그냥 억압하고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심지어는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캐드릭 성교사와 같이 1907년 미신과 전련병이 창궐한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데 그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늘의 미랄에 산 삶도 있어요. 1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 인생을 평가를 할까요? 아마도 이 성교사님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원칙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류함이니라 나의 인생을 텍사스에서 멋있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선의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였을 때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분들의 헌신에 열매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배표 성교사님들과 목자님들도 이런 섬김의 자세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을 가지고 성교실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을 참고 인내하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더운 여름에 여름 소양에 한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비싼 돈을 들여서 신방을 하고 작은 일을 초청하고자 이를 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자 많은 헌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고 희생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정말 가치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리디아신 시카고 성교사가 인생소감을 발표하게 될 텐데 리디아신 성교사의 외화로지는 이근석 장군이세요. 사진에 나오는 우리나라 공군을 창설한 7인 중에 한 분이고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군을 창설해서 그때 무슨 비행기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6.25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탱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를 막아야 되겠는데 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직접 비행기를 운전하면서 10개의 비행기와 함께 출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동두천 영등포에서 막 전투를 해서 이제 저지를 시켜서 북한군의 탱크가 내려오는데 저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방공포에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 자기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직 지금 북한군이 남아하고 있고 이걸 저지하지 않으면 남한이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장갑차에게 돌진해서 복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애들이 있었어요. 한 살 먹은 딸과 그 아내의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7월 4일이 되면 이근석 장군 추모식이 열려요. 대구에서 몇 년 전에도 추모식이 열렸는데 우리 지금 온 우리 가족들은 다 거기 참석하러 지금 오신 거예요. 이근석 장군의 사모님이신 분은 95세신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손주들 아주 중손주들까지 훌륭하게 키우신 정말 장한 분이시죠. 공군사관학교 교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출격을 시키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직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출격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열들이 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그런 믿음의 주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야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리여 도리여 도리여 섬기려 하시고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저절로 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도 선물로 받았고 영생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게 주어진 많은 권리들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도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꽃피우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치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를 쓰고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자리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중에 너무나 비참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리는 무거운 책임이지 영광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크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세상에 같이 간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진정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